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8일과 9일 페이스북에는 어지를 정도로 산사태와 허물어진 그런 태양강 설비사진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일찍부터 경고를 받아왔던 그런 산림훼손과 태양강 난개발의 상호관계가 입증되는 사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림청의 산사태 발표입니다. 8월 9일에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산지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 장마기간 동안 하더라도 전국에서 8곳의 산지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되고 웅벽이 붕괴되는 등 산타태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산지에서 그런 산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7일 날 산림청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에 802개 산지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긴급 점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중호우가 유독 많기는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비가 급증한 부분이 그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면적은 2017년 94헥타르에서 2018년도 56헥타르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156헥타르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산사태가 전가한 2019년에는 오히려 태양광발전시설을 한 그런 면적은 크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신축규모는 1024헥타르로 2018년도에 2443헥타르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산사태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누적된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축적돼 가지고 아마 일어난 사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줄었습니다. 112헥타르 정도의 산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데 거쳤습니다. 이 요인은 정부가 산림훼손뿐만 아니고 우기 동안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자재를 유도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이 있기 이전까지 급격히 이미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연례행사처럼 여름이 되면 태양광발전 설비의 유실 및 또 붕괴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름 우기가 되면 산사태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비 붕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산림층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도에는 30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175헥타르, 2016년도는 528헥타르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말에는 1434헥타르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려 47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7년 만에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7년 사이에 47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세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 나무를 모두 다 베어낸 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베어진 나무들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진 동안 견딜만한 나무나 토지 기반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또한 집중적인 폭우가 내리면 지면 위에 쏟아진 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은 물론이고 집안을 크게 붕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여름 우기 동안 강우량이 집중되는 특성을 가진 곳에서는 산지를 개발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데다가 집안도 크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마다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난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태양광 패널은 햇볕을 최대한 오랫동안 그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서 건설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우가 쏟아진 경우에는 나무나 토지 기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8월 9일자 서울경제는 산사태와 태양광발전설비를 산지에 설치한 것에 상호관계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전문가들에게와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에 만들다 보면 산이 평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치 과정에서 땅을 심하게 헤집어버리기 때문에 땅이 푸석푸석해져서 비가 더 절 서멸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가 산의 물길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토사가 인가를 덮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설치 때 지역 및 지지를 잘 검토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설치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산사태 예방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2018년 시행령이 바뀌어서 29년에는 신규 산지태양광발전시설이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안정성 검사가 미비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이전에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산사태가 급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하게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노다지라는 그런 마련을 돕면서 이미 태양광발전시설 수가 급증한 까닥에 앞으로도 산사태가 계속해서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만에 문제가 아니고 2018년 5월에도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흥군의 산지태양광발전설비가 무너져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어서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지적 특성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산지를 난개발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그런 정책당국자들이 산지회수는 물론이고 여름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또 골칫덩어리를 안겨다 준 셈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창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검색창에 공데일리 누르셔서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두시고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알리기 위한 영어방송인 GONG TV도 여러분께서 구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